억제한다 아나운스 뿜뿜하다 배장법상 배송제 예측 자 윤태진씨 앞으로 문자 왔습니다 노래방의 신 태진언니 짱남이랑 노래방 갈건데 사랑스러워 보이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아 첫째만상 아니에요 그건 좀 짱남이라잖아요 저희가 짱남이랑 좋은 시간 보냈는데 도와드릴 것 같아요 오렌지캐라멜에 아잉 그대의 입술이 다 음영 간질간질 마음이 간지러 이렇게 애교 부리면서 부르세요 아픈거 맞아요? 아파요 아 저 이거 추천드려요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라젠카 라젠 짱남이 진짜 좋아할 거예요 라젠카 세이버스 안돼요 진짜 명곡이에요 이거 얼마나 웅장하고 아잉? 하면서 이렇게 애교 부리면서 부르시면 전 라젠카 추천합니다 전 아잉입니다 라젠카가 우리를 결국 구원합니다 아잉 아잉